아, 추워. 뭘 사야 되냐? 살 거. 살 거 아니어도 뭐 살래? 살 거 아니어도 뭐 사면 귤 같은 걸 아까 귤 먹을래? 딸기, 딸기. 뭘 파인애플이야. 아, 분. 아, 분 누가 깎아. 지금 칼이 어떻게 들지도 몰라, 지금. 딸기 맛있겠네. 딸기, 여기는 그래도 백화점에서 진짜 비싸더라고. 얘가 딸기 귀신. 딸기 귀신.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박스로 사야 돼. 이렇게. 맛있겠는데? 그냥 하나 둘 우리 먹을 거 같아. 잠깐만, 내가 사멸했던 게 있어. 안 닦고. 안 닦고. 엄마가 골매를 잘 잡아. 아니, 나 5분에 닦잖아. 거의 5분 없나? 아니, 저 숙소 상황을 모르니까 일단 저기 뭐야, 저걸로 해. 안전빵. 오빠, 고기를 뭘로 할 거야? 삼겹살 같은 걸로 할까? 그럼 이런 거. 그럼 이런 거 사야 돼. 그럼 이런 거 사야 돼. 뭐지? 모둠쌈 없니? 아니요. 마늘 소금 하나요? 섬마늘 소금 하나요? 아니야, 소금. 섬마늘 있어? 섬마늘? 좋아. 좋아, 좋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디 가? 아, 그런 거 왜? 집에서 먹기 때문에. 우리 내일 가는 거야. 내일 가는 건지 알지? 또 일주일 지나지 말고. 지겨워. 이거 뭐야. 이거 구워 말아. 벗어. 지훈아 페이버 아니 아니 막걸리 왜 우리 내일 간다 우리 내일 간다 잣막걸리 잣 잣나 맛있는 잣막걸리 김치 김치는 그냥 이걸 해야겠다 이런거 이런거 좋아하지 않아? 이런거 조그만거 나 안 먹을거야 웬일이야 턱이 커져 근데 턱이 커져 가만있어봐 근데 이거 턱이 맛있겠네 그건 턱이 안커져 여기 밑에 가서 여기 서있네 주위 턱이 엄청 커지 오줌 같은거 진짜 맛있을거 같은데 세상에 이런 맛에 아 귀여워 세상에 이런 맛이 먹어봐 짝대 오빠 먹고 싶은것이라도 카페라떼 먹을 사람 내일 난 내일 낼거야 너 똥이나 싸 혼자 카페라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일 이거 이거 아무도 안먹어? 안먹어 진짜? 마음 밖에서 먹으면 진짜 안돼 나 진짜 이건 양보 못해 난 말했다 고기 사 고기 고기랑 과자다 여기 뭐 구이 괜찮을거 같은데? 괜찮아 아니 저기 이런거 막 한입 엄진살 뭐야? 엄진살 뭔데? 어? 하지 말고 대답이 뭔지 아냐? 알아 몰라 엄지살 엄지래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 맛있겠다 마블링이 일단 색깔이 괜찮잖아 항정살도 있네 항정살살 맛있을거 같아 그치? 항정살 더 해 항정살 많이 해 합격 완전 합격이야 괜찮아 돈마크 돈마크는 몰라 할줄 알아? 거작 구우면 되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됐어 지훈이 한정살 좋아해 오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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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간다 오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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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일로와 왜 이렇게 울렁거린데 오빠 여기 약국 없나? 여기가 없어 큰일났네 이 근처 검색해봐야돼 지훈아 손 줘봐 울렁거린데 아 너 한번 따자 체한거 같아? 어 어 하필상 오늘 이러네 지훈이 뭐 과자 봐도 지금 안 땡기니? 아 그럼 진짜 아픈거야? 된거 아니야 이제? 아니 깎아 사야지 내일 간다 급하네 어 지훈아 왜왜왜왜 일로와봐 아프? 어 어떡해 안좋아? 야 일로와 차로가자 오빠 여기 차 앞에 있고 가봐 큰일났네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허옇다 응 응 따 따 괜찮아 땀은 괜찮아질거야? 하도 있어요 하도 있어요 어 내가 하도 잘 체해서 가지고 다녀 됐나? 음 진짜 많다 그치 너무 많나? 그치 너무 많나? 너 아무나 가져가지고 아 지훈이 어떡하지? 하필 놀러와서 아프네 하필 놀러와서 아프네 응 어저까지 괜찮았다가 근데 지훈이 다 괜찮아서 날 좋아하다가 갑자기 놀랐어 그러니까 저러다 또 괜찮아질거야 근데 아니 보인이 하고 어딘지 어? 야 보인이? 아니 지금 근데 지훈이가 아파서 큰일이네 극장 지훈이 얼굴이 밝아지는데 쟤 왜? 너 숙소 따지니? 나 너무 좋다 와우! 운동장이야 뭐야? 감각적이야. 어? 어 맞아요. 내 맘 원하는 싱크제. 스펜. 나는 그냥 스펜. 스펜 상판에서 요리하고 싶었거든. 되게 크다. 진짜 크다. 우리 짐이 이랬으면 좋겠다. 여긴 뭐야? 화장실. 여기 몇 평이야? 여기서 저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 여기 진짜 여럿이서 와가지고 누운적이 없다. 지은아 좀 따뜻하게 해줄게. 진짜 좋다. 석우야. 빌려. 안 보여. 진짜 대박이다. 밖에도?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어디로 가? 아 여기. 길을 잃어봤어. 길을 잃어봤어. 우와. 미쳤네. 대박이다. 대박. 미쳤네. 여기 너무 좋다. 하이도. 귀여워. 통. 진짜 맛있다. 왜 시끄데 약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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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시끄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에너지가. 아니야,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크림의 맛은 게 아니야. 아아, 저기 좀 좋지. 여기가 어떻게 났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